재생 버튼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플스톰의 프레이 인간 봄 신앙기의 15화 벌써 15화 나왔네? 근데 뭐 게임 반도 안 지나간 것 같아요? 이번 화가 화물구역인데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여기가 이 게임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시즌2? 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로는 지금까지는 탈로스1의 윗부분을 주로 이동했었는데 화물구역부터는 윗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스토리상으로 한 번 끊긴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좀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랄까? 그렇습니다. 나 근데 어디로 가야 되냐? 화물구역에 진입해야 됩니다. 대니얼쇼는 잠깐 냅두고 화물구역에 진입해야 되는데 여기 여기... 오오오오 잠깐만 잠깐만 뭐야 이거 움직이는 거였어? 네 어디로 가야 되... 아 여깄다. 화물구역 380m 날아서 가면 금방 갑니다. 오 떨어진다. 아 떨어지는 게 아니죠. 우주니까 떨어지는 게 아니죠. 우주니까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위인지 모르겠다. 태양, 지구, 달 그리고 나는 어디냐? 여기 있다. 옛날에 1회차 할 때 여기 화물구역 무너진 걸 모르고 되게 고생을 많이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계속 시비거네? 오구 다르다. 더 붙여서 DLC가 문크래쉬라고 해서 달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나랑 왜 안 멈추고 있냐? 이에 대사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1회차 때 여기서 뭘 좀 잘못해갖고 음 여기서 1회차 때 뭘 잘못해갖고 굉장히 돌이켜질 수 없는 실수를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예정입니다. 일단은 시체부터 조사를 해볼까요? 왜냐면 시체에는 먹을 게 으읍! 멈춰! 네, 여기 보시면 다이오이구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 어디에 갇혀있는데 여기거든요, 이거? 네, 그래서 여기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이게 있으니까요. 컨테이너 비밀번호가 해킹이 가능하니까 저는 뭣도 모르고 그냥 이걸 확 열어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얘가 우주복이 없다고 하네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뭔가 다른 오디오를 듣고 있어서 저걸 몰랐어요. 저 사람이 우주복을 안 입고 있다는 걸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얼팅이 없이 저 사람을 죽여버리고 말았던 슬픈 추억이 있어요. 이번엔 살릴 겁니다. 아, 나 이거 다 썼네. 다이오이구에라는 사람이 그 중요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여기 보셔서 이 단말기를 찾아야 됩니다. 이 단말기가 어딘지 몰라갖고 어어카어 직접 폐로 먹었다 음패공격을 실행했을 경우 7일기 레이브에 버텨입니다. 전혀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데 저 방산업 먹었는데 지금 이 친구들은 화물 descans에 갇혀있대요. 그래서 여기를 사물로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이오 위구의 씨가 앉아있는 2312번 네 2312번 개방하기 누르면 죽습니다. 적재하기를 누르면 이게 알아서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1회차에서 죽였던 다이오 위구의 박사님을 무사히 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어휴 살았다. 미안해. 내가 쪼은 너를 죽였어. 옛날 세계선에서 너를 죽인 적이 있단다. 일단 한 번 만나고자거든요. 나 여기서 아직 일이 안 끝났어. 이 기록장치도 확인해야 되고. 관문 원 분리 이걸 누르면은 아까 전에 박아놨던 퍼널 컨테이너를 다시 꺼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쓰는 방법이 있죠? 다행히 그 이구에라는 사람은 주인공 편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뭐라고 써있나 볼까? 음. 음성으로도 알려주네요. 이거 쓰는 방법. 잠깐만 나 아이템 접목하겠다. 어. 여기 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컨테이너가 자동으로 접가됐죠. 그래서 박바트를 먼저 열고 들어간 다음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잘못 눌렀어. 이걸 잘못 누르는 경우도 있구나. 4, 6, 3, 7. 그쵸? 여기서 화물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화물구역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게 파트2 같은 느낌이에요. 보시면은 전과장치도를 보면 이렇게죠? 이렇게 갈려있는 거죠? 이 위쪽 로비 근처하고 수목원하고 이 아래쪽 다행히 화물구역이 파손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외부로 나가는 거는 가능하고 바로 생활주원부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화물구역 퀘스트들이 바쁘지가 않으면 먼저 생활주원부 가갖고 대니얼쇼 미션부터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가자. 나 다이어 이거 왜 살아있는 거 처음 봐. 무슨 말을 할지 되게 궁금해요. 내가 그때 죽였거든요. 그게 그때 해킹을 딱 찍으니까 그 사람이 당신 뭐하는 거냐고 그만두라고 막 소리를 치는데 나는 그게 구하는 건 줄 알았지. 좋은 일이야. 팬텀 개 많네요. 팬텀 팬텀. 허허. 일단 피할까? 싸울까?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음... 왜냐면은 저에게는 화려한 대화수단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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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막사가 있는데 지금은 문 못 열어준대요. 왜냐면은 괴물들이 있으니까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한 명 더 있었는데 한 마리? 한 마리 더 있었는데 어디 갔냐? 저기 있다. 저 끝에 있죠. 어... 이거... 이거 던져서 죽여볼까? 이렇게 죽던, 죽던, 죽었다. 어? 놓쳐버렸어. 미안. 이럴 생각은 없었어. 네 잘못이야. 내가 잘못 아니야. 업그레이드 장치를 얻었습니다. 우리... 음... 위력. 정기 충격기 위력. 발사 횟수. 발사 횟수? 많아지? 유동구나. 충전 속도도 줄일 수 있는데 충전 속도가 좀 빨랐으면 좋긴 좋겠다. 전기 충격기. 근데 애초에 이부기 자체를 잘 안 쓰니까 재단정 속도 반동. 반동. 반동을 줄입시다. 저는 반동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이... 여기 또 있어. 전격 팬텀을 전격... 전격 팬텀. 이쪽으로 오네. 뒤에서 덮쳐야지. 네. 이렇게... 치명타로... 치명타로... 아... 열어주네. 원래... 이 타이밍을 열어주면 안되는데? 왜냐면 여기 불이 꺼져있거든요. 이거 불 켜는 방법이 있어서... 잠깐만... 여기 누구 있다. 다이애나 워싱턴. 어이쿠. 여긴 뭐... 빨간불도 아니고 파란불이요? 이야... 여긴 붙지도 않는다. 이거. 어... 조금 뜨거울 것 같은데? 으으... 괜찮네요. 죽진 않네요. 다행히. 의료도구... 거스메길... 어? 활용장치를... 활용장치가 뭔진 모르겠지만... 암호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딘가에 써먹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끌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뜨거워라. 어이쿠. 이런. 멍텅구리. 어이쿠. 이렇게는 안되지. 어어... 여기가 어디냐. 우리를 좀 켜고 싶은데... 우리를 좀 켜고 싶은데... 이건가? 됐다. 오케이. 이제야 좀 빛이 나네요.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사람이.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피해서 갈 수도 있네요. 난 바보였어. 음. 잘했어. 뭐 조금 바보면 어때요? 그렇게 배워나가는 거지. 일단 여기 정리가 됐고... 아이... 잠그지 말고 잠금해제인가라. 네. 여기서... 여기가 거츠로딩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생활지원부로 갈 수 있는 길인데... 아마 여기 안 열릴 거예요. 지금은... 강제로 열기도 안 돼. 음... 그럼 일단 사... 아이고 씨... 그럼 일단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하고 대화 좀 해야 되나? 이건 모르겠고... 아! 이거 살았으니까... 일단 아이템 정리 장건만 하겠습니다. 잡동선이 전송하고... 타이폰 유인... 저 타이폰 유인 장치가... 저 타이폰 유인 장치가... 그... 이건 내꺼고요. 이제 형꺼만 찾으면 돼요. 어디 보자. 여기 이거... 알렉스의 인가 장치를 이제 획득해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갑시다. 나중에... 지금 이거죠? 이거의 박스와도 합류해야 되고... 음... 그 전에... 내가 여기서 뭐 만들려고 했지? 신경이 시장치 만들 수 있나? 두 개 만들 수 있겠다. 어? 나 여기서 뭐 만들려고 했었는데... 뭐 만들려고 했는지 까먹었다. 아아아... 저거 저거 저거... 뭐 장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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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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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려고 했었어요. 허허허... 이게... 옛날에... 뭐뭐로 팔았다가... 생각보다... 효율이 좋다는 걸 알아갖고... 지금... 일단 재견을 안 할 것 같애... 오케이... 고모 화살... 자... 어떤 게임은 석궁이 나오는데... 이 게임은 장난감 화살이 나와... 근데 또 웃긴 건... 그게 효과가 있어...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살아있는 사람이다... 나도 권총 있어... 이거 고쳐놓을까요? 응? 자...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여기서 행존하고 있는 사람들? 사라 엘레자르씨가 이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 몸으로 쏠 수도 있으니까 그쵸 내가 살렸어 보시면 지금 이거 잠겨 있잖아요 이거 4단위만 열 수 있고요 단재로 여기에 팬텀들이 그러니까 이쪽 반대편에 팬텀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문을 쉽사리 못 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근처에 있는 박사하고 그쪽 부분을 잠깐만 구경을 해보도록 하죠 오 깜짝이야 뭘 봐 왠지 외계인 이라고 보기 오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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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스 고열 흡수 와 열을 염력으로 흡수한대 개쩍다 진짜 진짜 외계품은 한번 플레이를 해봐야 돼 진짜 부럽다 렌치 공격 렌치 공격력 50% 증가 추가 피해 의료 도구 염력 주입기 염력 최대치 지금 염력을 거의 안 쓰네요 제가 이 게임 염력 쓰는 것도 나름대로 재밌는데 음 여기가 열리고 여긴 열려도 되는 거야? 아 여기가 부서져갖고 저거 보인댔구나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밖에 나가서 이 사람 뒤져보고 싶다 아이템 뭐 들고 있는지 같이 한번 갔다 올까요? 시간 그렇게 오래 안 걸릴 텐데 잠깐만요 나 잠깐만 밖에 좀 갔다 올게 기다려 얘들아 오 몇 개로 가려면 어떻게 가더라 이렇게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밖에 있으신 분이 또 중요한 물건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 게임 파밍 하는 거 꼼꼼하게 해야죠 기왕 하는 거 뚜뚜뚜루 뚜뚜뚜루 달려라 우주공간에 누비는 건 즐거워 근데 여기에 아마 시스토이드가 있겠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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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 내가 이걸 가져왔다 이거지 아 그때도 나를 공격하는 거 야 여기 내 그림자 내 그림자 방사능이 왜 뜨냐? 방사능이 왜 뜨지? 네 이분 안타깝게도 사망하신 라일리 버틀러씨 아무것도 안 들고 있네요 저 괜히 일로 왔네요 여기 암호가 있는데 제발 제발 열 수 있어라 열 수 있어라 3단계 열 수 있어요 야 개 어렵네 그래서 시간도 많이 주는구나 3번 왔다갔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F 와 C 아 10초나 있으니까 괜찮아 X 좋았으 안에 뭐가 있을까요? 아니 방멸용 자동폭탑 설계도 신경이식전스 2개 그러면 신경이식전스가 5개가 있으니까 이걸로 뭔가 할 수 없나 봅시다 지구력 향상 지구력 향상은 좋긴 좋은데 체력을 올립시다 체력을 올리는 수명이 25년 늘어난대요 개웃겨 진짜 시절대기 없는 디테일 디테일 아 나 방사능 나 난 이제 방사능이 오염되었다 주울 리 없어 요 요 이 우주 쓰레기들을 저희가 다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일단 나부터 정리하겠는데 내려가시고 여기에 뭔가 반짝반짝거리는 것도 있네요 원 투 술이었네 야 무중력공 아니 우주공간에 그 술을 꺼내먹을 수가 있어? 병이 안 깨지나? 이거는 여기 이게 있네요 서플라이 스톱 이 위에도 있어요 서플라이 됐다 파밍끝 파밍끝 나가 들어간다 기다려라 우 됐어요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를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만약에 해킹 상을 안 찍었다면 아까 그 문고를 발견해도 열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갖고 다른 게임 진행 방법이 있다는 게 이 게임이 가장 매력적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뭐 전문 용어로 이모시브 심인가? 그러니까 그 몰입형 시뮬레이션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저는 이 게임이 굉장히 그게 잘 돼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저도 최근까지는 이 게임의 매력을 잘 몰라 하셨습니다 지금이야 뭐 쪽지 절단용 토치 좀 가져와줘 절단용 토치 절단용 토치가 뭔데 얘네들은 지금 여기를 지키고 있어요 아직은 여기는 안전한 편이고 먹을 거 다 먹었죠? 2층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우우 이거 왜? 이거 왜 어디서? 와우우우우우드 얘네들이요? 얜 뭐냐? 에테르 펜톰이네 네 이거이거이거 으으으으 어이C 나 안에 있네? 어이C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이 나한테는 어? 내가 잘하시는데. 이거 쏠 수 있을까? 잠깐만요. 갑자기 궁금해졌어. 어? 되는구나. 아 되는구나. 야 이 게임의 미친듯한 자유도 부탁을 날 하고 치고 갑니다. 아니 거긴 산소가 없어서 이 멍충아. 이그웨 박사님 한 번 보고 갈까요 얼굴? 내가 살려줬는데 얼굴은 봐야지. 또또또또. 안녕 아저씨? 여깄다. 이렇게 생겼구나. 아 이 사람이 신경을 시장치 만든 사람이 있는 거군요? 아릭스. 너로모드 리서치. 내가 하나. 하지만 압투투트 템플레이션이 없는데. 근데. 다섯 개쯤 내나. 너도 터지기 전에. 하나. 하나 주네 하나? 하나 주면 잘했다. 하나. 누구 코에 묻히라고. 은신이나 찍어볼까? 은신 찍고 은폐공격 찍으면 피해가 200%거든요. 200%? 은신을 한 번 찍어봐야겠다. 이 친구는 약간 정신이 나란 사람 맞고. 그 친구를 죽이. 그니까. 아까 전에 그 다이오이그에. 그 사람을 구하면은. 신경의식장치 하나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 거를 알 수가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긴 2층이고. 2층이 뭐 없겠지? 이게 뭘까요? 컨테이너 33. 컨테이너 상승. 오오오오오오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1층의 엘리베이터인가? 여기에 먹을 게 굉장히 많은데. 얘네들이 먹으려고 갖고 온 거겠죠? 하지만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 어? 미안. 내가 미안해. 이거는 옛날에 봤던 책 같고. 이거는 소설이고. 이거는 렌치고. 쪽지. 사건 보고. 연료를 운송하던 도중에 사고가 발생했다. 그래서 화물구역이 터진 것 같아요. 음. 탈로스가 박살이 나려나 보다. 그러게. 심플루오르화염. 심플루오르화염. 심. 삼플루오르화염소를. 실은 공급선이 왔는데. 잘못 따르면 폭발합니다. 근데 폭발한 거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다이어 이그웨 박사가. 이쪽으로. 갑자기 좌천된 것 같네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실베인 벨람이라는 사람. 아직 시체 구경도 못하고 있는데. 지구 환장할 노릇입니다. 나하고 얘기 좀 할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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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 그래. 트랜스타를 운송하는 업무가. 연료사장고에 있었다. 연료사장고에 불난거면 어쩔 수가 없네요. 전화 중앙에. 알로우. 소속속사. 로즈. 스쿨스타를. 제가 다시. 내가. 이런. 그런. 그런. 모든. 제가. 그들. 죽. 그들은. 그. 에덴. 왜. 날. 모르지. 나하고 대화할 생각이 없어요. 자기 하고싶은 얘기만 막 하네. 이거 말하다 의자 달 수 있다. 앉아 의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스를 보스라고 해도 되나? 보스를 만나러 갑시다. 주변 아이템만 챙기고 이것도 열어냐? 아? 뭐야? 어? 나 이거 비밀번호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열어버렸네? 아까 전에 먹어서 그런거고? 네 다 뒤질거에요. 안할거야. 스타벤더 연대기. 여제님? 여제님? 이건 뭘까? 대체. 이런거를 예를 들어서 엘더스 크루 스카이림 같은 경우도 책을 구해요. 근데 1공부터 구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스토리가 연결이 안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걸 읽어봤자 뭐에다 쓰는지 알 수가 없죠. 여기서 볼 수 있을까? 여기 4권이네요. 이거 이어서 한번 볼까 한번? 연대기 3권이 있고 연대기 1권이 없어요. 연대기 1권이 없어. 야이씨 1권이 없는데 소설을 보고싶냐? 어쩔 수 없지. 독서는 포기한다. 나왔어. 니가 살아알래 잘했구나. 탈로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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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이는? 나 10순위는? 저기 있는 괴물들을 잡아야하니깐 탈로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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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가 지금 1회차에서 했던 게 기억이 나갖고 조금 왔다갔다 했던 건데 1회차에는 이랬어요. 얘네들을 먼저 만나고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이쪽에 전력을 공급하는 거고 또 하나는 포탑을 찾든가 설계도를 가져와갖고 직접 만들든가 해서 그 외계인 갇혀있는 곳 입구를 지키고 일부러 문을 열어서 외계인들을 정리하는 뭐 그런 스토리였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우연치 않게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우연치 않게도 두 가지 일을 다 해결해버리는 바람에 이 친구가 대사가 좀 바뀌었어요. 저의 정리가 그 후 그 후 그 후 그 후 나 혼자 다 죽일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응애 모드이기 때문에 다 내 것이 화물 구역 방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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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그 후 그 후 그 후 그 후 안 prompt 그 후 그 후 그 후 뭐 뭐라고 하지 마 얘들아 이건 뭐야?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 어, 2구에 돌아다녀다. 아, 2구가 아니구나. 2구에는 여기 서 있었는데, 어디 갔지? 2구에 못봤어? 2구에 없어졌어. 2구에... 그래서 지금 목적이 바뀌었어요. 화물구역 B를 개방해야 돼요. 근데 그... 자동포탑을 확보해야 돼요. 자동포탑을 확보하거나 달리 출입구를 열 방도를 찾거나 말하자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방어 준비를 하고 열든가, 아니면은 그냥 열든가. 여기 써 있네요. 출입구 근처에 자동포탑을 설치하십시오. 자동포탑을 그래서 구하거나 아니면은 만들거나 해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이 근처에서 구했던 게 여기 하나. 요거. 그리고... 이거죠, 이거. 이것도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거 가져와도 인식이 돼요. 이렇게... 배치하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 저는요. 아, 제로. 아우. 감사합니다. 잘 들으세요. 나 이거 열어줘. 안에 있는 거 먹고 싶다고. 안에 뭐가 있잖아. 먹고 싶어. 그리스도 우리나라에서 우리를 만들어낸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만든 데는 얼마나 되나 못 가. 휴대용 포탑? 오우씨... 미쳤나? 그래? 직접 제작한 포탑은 그... 나를 공격하지 않는데요. 재밌다. 재밌는 설정인데? 네. 자동포탑을... 이거 고장나진 않겠지? 나 아무 생각 없이 던져버렸네 기다려 내가 3개 구해왔어 외계인 다 지워진다 인류의 마지막 희망 각도 잘 맞춰야 돼요 오케이 아 3개를 설치해야 되는구나 어차피 3개를 설치했어야 되는 거였네요 원래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고 여기까지 만들고 그러면은 얘 뒤로 빠지죠? 그래서 사라가 암호를 알려줄 겁니다 이거 열어달라고 아 방법이 있다 2층에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네요 아 나 들어간다고 날 막을 수 없다 이거였어 근력증가 3? 나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다고 네 여기 2층으로 들어가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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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기가 강화된 느낌이 든다 무기를 우리 샷건에다 박아버립시다 이 게임은 샷건이 최고야 샷건이 최고야 좋죠? 더 내놔 아 여기도 포탑이 있네요 포탑 4개 개쩐다 얘들아 나 포탑 하나 더 구해왔어 개쩔지 이러면 설마 지겠냐 여기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면 여긴 아닌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는 없는 것 같아 안 보여요? 그래서 사라한테 비밀번호를 받아옵시다 바로 열어주겠지 바로 열어갖고 공격 공격하면 되겠죠 어? 사라 어디갔어? 책임자의 증언 피난 전투기들이 뭐 이게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어 소설인가? 아니면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인가? 자 나 문 연다잉 나 문 연다 문 연다 4 4 2 8 그래서 바로 바로 재변한 수류탄 열어버리기 개쩔져 아이씨 됐냐? 됐냐? 끝났냐? 야 재변한 수류탄이 제대로 들어갔어요 정말 깔끔하게 들어갔다 내 덕분에 살았다 그럼 이제 나 어떻게 해? 난 어떻게 해야 돼?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다른 행존자가 있는지 찾아보래요? 이겼다 아무튼 이겼다 아무튼 뭐 성공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 잠깐만요 이걸 깰 수 있어요 내부고 말자 3232번 허물 컨테이너거든요 보시면 여기 이거 번호를 하나하나 다 뒤져가지고 그 컨테이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뭐 이런 뭐 이렇게 오류 발생한 거는 이렇게 뚫으면 되고 이거 뚫는 거 일도 아니죠 대개 이 안쪽에는 아이템들이 들어있는데 미믹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선불리 방심할 수가 없네 오케이 2625번 내가 3232번 찾을 때까지 이 짓을 반복해야 됩니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누가 이 안에서 이 이러고 놀고 있어 오케이 이건 뭐지 8088번 이보자 더럽게 아무것도 없네 다 열어야지 이건 번호가 없어 7592번 아이템이 날려라 그 다음에 여기도 있네요 1964번 아이씨 어 단추 짠 까 난 난 먹을 거야 비켜 오케이 야씨 염력주 입기 하나 있네 인도의 드로잉 어 어 뭐 아무튼 여기 한 명이 돌아가시겠습니다 크리스토퍼 스미스씨 연봉을 빕니다 신경이 시장치 두 개가 있는데 이걸 올리려면 네 개를 더 모아야 돼요 9171번 9171번 이것도 오류활생인데 해킹으로 와 이거 뭐냐 7 6 5 4 3 오케이 야 무기 무기 강화도고 겁나 나오네 샷건 바로 꼬라박는다 샷건은 참을 수 없지 그러면 이쪽 구역은 다 정리가 됐죠 화물구역이 B구요 구역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 먹어야 돼요 근데 이거 뭐냐 이거 열릴 수 있나 아 열리네 근데 이거 열어봤자 별 의미가 없나 숨겨진 비밀 통로라도 없네요 여기는 그냥 그냥 열리는 거네 그리고 이쪽 자폭장치가 뭐지 근데 내가 이거 뭐 저거 만들어서 그런가 내 인가장치 만들어갖고 이게 걸린 건가 여기에 설마 뭐 있진 않겠죠 없어 보여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게 3232번이다 이거 뭔 소리야 뭐 뭐지 열어봐야 되나 왜 갑자기 여기 무서워지지 내가 아무튼 여기 내부고발자가 숨어있다고 하니까 살아있을 가능성은 희박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딤섬 쪽지 화물 컨테이너에 숨어갖고 지구로 도망간 것 같아요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걸렸다는 거지 우리한테 지금 먹을 것도 다 준비해 갖고 왔는데 결국에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말았다 그런 슬픈 이거 지금 뭐 무슨 그 저거 저거 뭐야 물리엔진 버그 걸려갖고 그렇게 이런 소리 나는 것 같아 이거네요 휴대용 저장장치 그래서 탈로스 1호의 심령연구동에서 자행된 불법실험과 관련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문서하고 연구자료하고 연관자들의 성형 및 역할 물론 주인공 이름도 있겠죠 지원자들의 진짜 이름이 111년 번호 신경이식장치가 인간을 희생해서 만들었고 타이폰에 대해서도 써있습니다 이 에너리즈 가이고스 박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이 퀸텀 퀸텀 퍼비스를 지구로 보내서 이 탈로스 1호에 대한 저거를 그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실패한 거고 실패한 게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쫘앙 에테르 흡수 에테르를 흡수 염력으로 흡수해버리기 개쩐다 하지만 내 큐빔이 더 개쩔걸? 뭐야 이거 오우 이 깜짝이야 순간이 동하네 이렇게 하고 아아 이게 큐빔이다 이게 시차 어디갔냐 에테르 팬텀은 파밍해야 되는데 에테르 팬텀 파밍해야 되는데 어디갔어 너무 많이 지졌나? 큐빔 큐빔을 너무 많이 지졌나봐요 어쩔 수 없지 뭐 여긴 잠겨있고 스탠드 클리어 오브 컨베 컨베이어 컨베이어? 어 여기가 무슨 그 이동 여기 들어가는 방법이 저번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1회차에 있었던 일인지 이번에 플레이하면서 있었던 일인지 가물가물하네요 여기 열어주고 아싸 이게 이제 화물 구역이 내꺼가 됐어요 내가 보여줬지 니들이 보여줬냐? 내가 승리한거 니들이 승리한게 아니야 모건의 인가장치 이건 내꺼고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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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란 수를 다 하나밖에 안남았네 씨 언제 이렇게 썼지? 염락주입기 필요없고요 이것도 필요없고 이거 뭐야? 아 합성물질 이게 야 이거 언제 이렇게 다 썼냐 씨 돌려 오예 그러면은 우리가 신경인식장수를 조금 더 만들 수 있을 겁니다 11, 8, 8 두개밖에 못 만드네 더 더 많은 타이핑을 죽여야돼 그래야 외계 물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4개 그러면은 6개인가요? 이거 되나? 업그레이드? 됐다 은폐공격 업그레이드 지금 이제 할만 하고 싶은 업그레이드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되는가? 지금 이거 열리네 이제 아까도 열렸나? 불나는거는 누가 끄겠지? 그래서 지금 주인공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인공이 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여기서 바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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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로 이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근데 어떻게 뭐냐 이거? 이게 뭐지? 어디로 이거 어디로 연결되는 거지? 뭐로 연결되어 있긴 한 거야? 으흐 징그러 나 여기 돌아다니고 싶지 않다 여기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열리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다 아 여기 뭐 있다 메인터넷 석세스 패널 환풍길 오예 뭐냐 여기 뭐야 여기 아이고 어지러워 나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아 거치가 있네? 근데 차단됐어요 잠깐만 여기서 거치로 갈 수 있구나 아 일단 연결은 되어 있네 연결은 되어 있는데 이제 차단돼서 갈 수는 없네요 안타깝게도 뭐 안타까운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탈러스 외부가 뚫린 시점에서 거츠를 이용하는 게 그렇게까지 그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어디가 피더라 오케이 아 정신 나 정신 나갈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화물 구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물 찾기는 어쩔 수가 없고 대니얼 시온 이거 나중에 나올 거고 아마도 주방장 그 이름이 뭐더라 윌 모였는데 그리고 이거 벨라미 보안카드 이거는 제가 클리어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알렉스의 금고 찾아보는 거 인가장치를 획득하든가 일단 사무실 금고를 열어야 되는 거죠 거기 안에 인가장치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뭐 어디 갔어 탈출선용 보안카드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생활연구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대니얼 쇼 찾으러 갑시다 대니얼 쇼가 그 어디야 생활부서에 사람 사는 곳 사람 사는 곳 그 체육관 쪽에 있거든요 체육관 대충 어디 있는지 기억나니까 거기를 다음 시간에 방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미친 마이카 미카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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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습니다 미카알라 미카알라 쟤는 왜 또 작동을 멈췄대? 아 거부 증상이 나온다고? 어떻게? 나 지금 다 폐쇄가 돼갖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알렉스가 잠갔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주인공도 포함해서 지금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돌아다닐 수가 없는 상황인데 미카엘라 엘루신이라는 친구가 한 번 동력을 리셋시켜 왔고 잠금장치를 다 해제시키겠다는 작전을 고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니얼 쇼를 구하러 가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뭐부터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걱정을 해야 될 문제고 저는 여기까지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 구역 싹 정리가 돼서 다행이네요 아주셨던 모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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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